안녕하세요. 오늘은 틱틱 태그 삼바 2024 32카운트 4월 하이비기너 레벨에 태그 2번, 리스탈트가 2번 있어요. 스텝할게요. 섹션 1, 삼바 스텝,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크로스 사이드 리커버 왼쪽으로 볼타 4번, 크로스 볼, 크로스 볼, 크로스 볼, 크로스 카운트 1&2, 3&4, 5&6&7&8 섹션 2, 삼바 위스크, 왼발, 사이드, 볼 비하인드 리커버, 사이드, 볼 비하인드 리커버 왼쪽 4분의 3 볼타 턴 하실거에요. 왼발, 포드 스텝, 볼, 왼쪽 4분의 1 턴, 포드 스텝, 볼, 왼쪽 4분의 1 턴, 포드 스텝, 볼, 왼쪽 4분의 1 턴, 포드 스텝, 카운트 1&2, 3&4, 5&6&7&8 섹션 3, 오른쪽 4선 앞으로, 다이거널, 포드 스텝, 록 스텝 왼쪽 4선 앞으로, 다이거널, 포드 스텝, 록 스텝, 만보 스텝, 포드라 리커버, 투게더, 코스터 스텝, 왼발, 백, 투게더, 포드 스텝 카운트, 1&2, 3&4, 5&6&7&8 섹션 4, 오른발, 아웃, 아웃, 인, 인, 오른발, 백, 록, 백, 힙 펌프 3번 하실거에요. 왼발 백 놓으면서 왼쪽, 오른쪽, 왼쪽, 체중 왼쪽에서 끝나시면 돼요. 카운트 1, 2, 3, 4, 5&6&7&8 테브 스텝 왼발, 사이드, 터치 취미 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1, 2 풀 카운트 1&2, 3&4, 5&6&7&8 1, 2, 3&4, 5&2, 3&4, 5&6&7&8 1, 2, 3, 4, 5&6&7&8 1, 2, 3&8, 1&2, 3&8, 1&2, 3&8, 1&2, 3&8, 1&2, 3&4, 5&6&7&8 1, 2, 3&8, 1&2, 3&8, 1&2, 3&8, 1&2, 3&4, 5&6&7&8 태그 1, 2, 리스탈트 1 and 2, 3 and 4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watching